이제 오늘 방송도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일단 주요 내용들을 한번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 여러분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며칠 연속으로 이렇게 동해 가스전 문제를 다루는데 이게 예산이 이제 수천억 이렇게 투입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정부 측에서는 그냥 조금 조용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 조선일보에 크게 실렸던 소위 액터 지호사 고문 빅토르 아우레븐가 하시는 고문 분의 인터뷰가 상당히 이제 진솔되기 때문에 또 이제 인물 검정 그렇게 이제 한 두세 섹션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이 정도 신뢰성이 있으면 도전해볼 만한 그런 프로젝트다. 그렇게 이제 의사표현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올라오는 거 아니까 석유개발공사 대한석유공사의 직원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곳에는 물과 약간의 이산화탄소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하거나 장난기는 아닌 같고 그냥 내부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곳에 물과 이산화탄소 약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 구조로 보게 되면 신원을 확인하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새 정보가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회의론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 인터뷰를 보고 또 인물 검증을 거쳐서 어느 정도 신뢰를 둘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동해 가스전 사업은 추가 검증, 교차 검증이 불가피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애시당초 처음에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에서 첫 소재로 삼아가지고 발표했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정부 측에도 있고 또 야당 측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문제가 이제 시청자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께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변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어제 제 자신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물 검증은 전혀 문제가 없고 인터뷰 내용도 전문가 소견으로서 상당히 훌륭 했기 때문에 긍정론을 필요했는데 이제 그 긍정론의 기저에는 그 정보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내린 의견인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간단한 한두 문장이지만 넘어가선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동시에 이제 좀 규모가 있고 또 그 세계에서 평판이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을 또 선택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교차 검증 추가 검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이걸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여소 야대 정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이 또 어렵고 또 대한석유공사의 여러분들 관계자들은 뭐 수시로 국정감사나 또 국회에 출석해야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게 또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상호 검증을 거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상호 검증을 거치든 거치지 않든 간에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천억을 들여서 광고를 설정해가지고 시추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나 대한석유공사에서 일을 처리한 걸 보게 되면 의과대학 정원과 마찬가지로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명료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그래서 이 동해 가스전은 추가 검증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고 또 이제 그 의사단체 그 다음에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그런 소위 집단적인 그런 휴진 이 문제가 이제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정부는 그냥 전공의들을 범법자로 보는 것이고 전공의들은 당신들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제 한 번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과대학 정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확대할 때 급작스럽게 확대할 때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우수한 그런 이공계 인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분야만 그렇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실시적으로 이공계 인력의 그런 자원배분이 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당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정부는 다 이제 의과대학 정원을 관철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서울공대의 학장이 인재탈출이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지금 폭풍전야와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정부가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할 때 좀 공대 교수들이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국민들도 다 그렇게 바뀌었지만 다 좀 소심하게 바뀐 거죠 그리고 자기 당장 이익이 안 되면 사회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억제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공대 학장께서도 이미 이게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참 제가 볼 때는 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최태원 회장의 이제 이혼소송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넘었네요 10일이니까 이제 그게 2주 안에 대부분의 상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것저것 좀 정리를 하는데 참 너무 이렇게 참 이 사건이 머리를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단편적인 그런 내용들은 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또 이런 거는 대부분 많은 그런 유튜브 방송이 다루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인관적인 관점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제 내린 결정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데서 이제 다루지 않는 그런 인관적 시각에서 이 사건을 한 번 정도 더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IT 섹션엔 또 지금 한참 떠오르고 있는 대규모 언어모델 LLM을 필적할 정도의 지금 신생 단계인 LAM Large Action Model 대규모 액션 모델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탐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제작이 아주 필수적인 미국의 소위 반도체의 대표적인 그런 상장펀더의 한 4위 한 4위 3위를 차량하는 네덜란드 국적의 ASML이 갖고 있는 파워가 얼마나 무의력적인지 그런 부분들도 오늘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미국이 네덜란드의 그런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노광장비 그걸 이제 금지시켰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불량률이 그냥 반도체 생산의 불량률이 50%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멀쩡한 기업이 이제 어림을 찬 그런 내용을 오늘 함께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오늘의 주인공을 дв